오늘 보여드릴 정 투룸 정도의 크기를 가진 미니 투룸 정도 보시면 안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막 울릴 정도로 거실 및 방공간이 큽니다. 이렇게 되고 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범어 두산이버 제니스 보입니다. 바로 범어 체육공원 앞입니다. 숲속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 공간 쪽 또한 이렇게 넓습니다. 이렇게 또 욕실 또한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리모델링 되어있습니다. 욕실 쪽에서도 거실을 보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침대 공간을 꾸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음식을 할 때 분리되어 있는 주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 공간이 보이고 이렇게 보면 또 파란하늘이 또 보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빈방쯤 시오쯤 케어에서 범어 빌라트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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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